yg와 jyp의 채컬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채컬상이 찾아왔습니다 yg강연구입니다 jyp 박재용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음사에서 나온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43번째 장진영의 치치새가 사는 숲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작가가 누구지 하고 감이 안 잡히시는 분은 이번 시즌에서 취미는 사생활 부동산 소설이라고 전세사기 소설이라고 전세사기 소설 혹은 부동산 소설 전세사기 소설이라고 말하면 그건 스포일러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부동산 소설 부동산 소설이라고 계속해서 방송에서 했었던 거잖아요 부동산 소설은 약간 근데 조금 더 세분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홍보가 됐지 않나요 부동산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 넓은데 전세사기 소설은 위험한데 스포일러인데 부동산 소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첫 방송, 월요일 방송에서 저희가 이제 다음 시즌 펀딩 한다라고 공개를 했었죠 12월 11일부터 텀블벅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잘 되겠죠 일단 12월 11일날 오픈한 다음에 추이를 보면 내년에도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 JYP를 생각하고 펀딩 참여해 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채껄상을 사랑하는 채껄상에서 꼭 환갑을 받고 싶어하는 채껄상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독지가들입니다 그렇게 피해간다고요 아니 보통 콘서트장의 가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팬들이 제일 중요하다 정체성은 벌써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콘서트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내년에도 펀딩 성사되면 2023년과 비슷한 시기에 지금 9월경에 토크 콘서트 하려고 사실 저희끼리는 날짜를 다 비워놨습니다 저는 거의 추석보다도 매년 날짜 잡는 게 올해 추석 언제냐 이런 개념이라서 지금 우리끼리도 잡아놨는데 아직까지 오픈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작년에는 없었던 약간 스페셜한 그것도 고민 중이죠 스페셜한 구성도 있기 때문에 텀블벅에서 심사만 완료되면 작년에 없던 또 아주 신기한 하지만 좀 비싼 리워드가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댓글 조금만 보고 본방 들어가겠습니다 수지 땡땡땡땡님 기억의 빛 2023년에 읽은 책 중에 최고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쯤인 시대적 배경을 좋아하고 역사소설 순문학을 사랑하고 문학적 깊이가 깊고 서정적인 작품을 좋아하는데 완전 저의 취향저격 작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잉글리쉬 페이션트 영화도 감명 깊게 봤었는데 책으로도 읽어보려고요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수은님께서도 댓글 다셨는데요 그 댓글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많이 웃었거든요 수은님께서 먼저 불타는 서점도 그렇고 가끔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을 발빠르게 방송해 주실 때면 해외에서 청취 중인 저는 전자책이 언제 발매되려나 오매불만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야 다 읽고 나서 팟캐스트 나머지 부분을 마저 들을 수 있으니까요 몇 년 사이 오프라인 서점 매대에서 영어로 번역된 한국 작가들의 책을 발견하는 일이 점점 더 잦아지는데 수많은 책들 사이에서 한국어로 재미있게 읽은 더 디제스터 투어리스트 같은 표지를 보는 건 남몰래 근사한 일이랍니다 그나저나 세계로 뻗어나가는 K소설가 윤고은 작가님 K-POP 아이돌 멤버의 활동명처럼 성을 떼고 이름으로만 활동하시는 건 어떨까요? 고은 갑자기 대거상에서 노벨문학상 후보 쪽으로 가까워지는 느낌이지 않나요? 라고 댓글을 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님이 불타는 서점? 불타는 작품 후속작 제목인가요? 불타는 서점도 괜찮은 제목인 것 같아요 그냥 저거 훅 읽었어요 저도 훅 읽었었거든요 순님께서 불타는 작품입니다 라고 정정하신 다음에 지금 불타는 작품 반 정도 읽었는데 이 엄청난 부조리극 덕에 불타는 독자 상태입니다 라고 댓글도 다셨어요 윤고은 작가는 성 떼고 이름으로만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떼면 고은이 되잖아요 아 그 고은 시인의 이미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대거상에서 노벨문학상 후보 쪽으로 가까워지는 느낌이지 않나요? 이거는 약간 고급지게 고은 시인을 디스한 것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네요 순님이 어떤 의미로 이 노벨문학상 언급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디제스터 투어리스트가 밤의 여행자들의 영업판 제목이었죠 그리고 밤의 여행자들도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예요 밤의 여행자들은 제가 방송을 하자고 여기 있는 두 사람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까였습니다 둘 다 뭐 시큰둥 해가지고 시큰둥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굳이 방송하지 않아도 워낙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다르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니 저도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해요 박병도 다르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도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시간이 안 맞았어 시기가 신작이 아니었고 아니 이 사람들이 아니 그리고 녹음기가 켜지니까 말을 다르게 하네 그리고 책걸상 시작하고 시작하기 한참 전에 나온 소설이기 때문에 굳이 이미 잘나가는 구간을 우리가 끄집어다가 소개할 필요가 없죠 그때 제가 얘기했을 때 아마 이게 해외에서 이렇게 상 받고 할 때 상도 받고 했으니까 할래? 뭐 이렇게 더 세게 할래? 그랬으면 했었을 텐데 대신에 우리 불타는 서점 방송 했었잖아요 불타는 작품이죠 불타는 YG네요 밤의 여행자들도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여행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여기 다른 작가 이야기하면 또 우리 장진현 작가님의 삐치기 때문에 장진현 작가 지금 듣고 있나요? 듣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치치새가 사는 숲이 생각보다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작가라면 검색해가지고 잡히면 한번 들어보실 것 같아요 근데 월요일날 방송에는 펀딩 얘기만 잔뜩 했잖아요 20분 동안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아주 임팩트 있게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양보다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장진현 작가하고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사이잖아요 박평은 연락할 수 있죠 여러분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나는 번호를 몰라요 장 작가가 방송 듣고 박평한테 전화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뭐 방송을 그렇게 하냐 뭐 하고 다니는 거냐 당신이 나갔으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치치새가 사는 숲의 담당 편집자는 박평은 아니었죠 네 저는 아니고 그 아저씨들한테 말리면 어떡하냐 이러고 약간 비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였어요 담당 편집자가 김지현 편집자 김지현 편집자님한테 뒷담화 갈 수 있겠네요 아니에요 너무 좋았는데 너희 팀장 뭐 하고 다니냐고 빨리 책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합시다 너무 좋았습니다 방송도 지난 시간에 약간 이제 불편하다 그리고 불쾌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50대 남자 작가가 썼으면 큰일 날 작품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꼭 읽어보라고 소개를 했던 내일도 내일도 내일에도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르죠 다르죠 이 양반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지만은 어쨌든 거기도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지만은 거기도 이제 좀 변태적인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고기는 그래도 성인이잖아요 아 성인이죠 좀 전에 다른 작가 얘기하지 말라고 한 사람 와이지 아닙니까? 왜 갑자기 또 재빈 얘기를 꺼냅니까? 아 그랬나요? 싸우지 마세요 양진영 작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아 맞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내일 또 내일도 내일이나 아니면 노멀피플에도 사실은 그런 장면들 나왔잖아요 그렇죠 노멀피플도 대학생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치치새가 사는 숲은 여중생입니다 지금 14살 14살 중학교 1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이죠 2004년 근데 이게 서술 시점이 2004년인 거는 아니지만 아니죠 자랐죠 지금은 서른이 30대 초반인데 넘었는데 20년 전을 회고를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 좀 줄거리나 뭐 플롯 설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만 조금만 해야 돼 이제 서른이 넘은 주인공인데 14세 무렵 중학교 때 경험했었던 일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14살 때 학교와 집에서 벌어졌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재잘재잘재잘거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해요 치치새처럼 네 치치새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사실 그 시기 때 세상의 전부잖아요 학교, 집 근데 집의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죠 IMF 이후에 가세가 올라가고 집안 분위기는 너무 안 좋고 약간 집안에서는 거의 아이들은 좀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 상황에 좀 처해져 있고 학교에서는 그 시기 때 왜 그 친구들 사이에 위계관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친구를 닮고 싶고 누구를 좋아하고 제 마음에 들고 싶고 막 이런 그 뭐랄까 막 드글드글 끓는 에너지들이 가득한 그런 14살에 자기는 별로 예쁘지도 않고 그렇게 인기가 많지도 않고 그런 한 소녀가 있는데요 이 소녀가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도 있지만 이 얘기를 더 해도 되나요?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차장님과의 차장님까지는 그래도 얘기해야죠 안 그러면 진짜 할 얘기가 없어요 얘기해야죠 성인 남자인 거죠 차장님은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봤었던 어른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젠틀하고 너무나 젠틀하고 너무나 근사해 보이고 그리고 뭔가 저 사람한테 나를 맡기면 내가 좀 더 나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주는 아저씨가 다가오는 거죠 아저씨죠 그래서 그 14살 소녀와 그 아저씨의 관계를 본인이 기억하는 방식대로 쭉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육체적인 관계들이 포함이 되고 그 부분에서의 거침없는 묘사들이 사실 다른 소설들에서는 좀 보기 힘들었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읽는 사람들마다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서른이 넘어서 그 시절을 회고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시절의 그 관계와 그 본인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계를 다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때 그 사랑이라는 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런 갈래에서 되게 많은 질문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반전이 있습니다마는 중간까지만 이 작중화자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은 독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누가 봐도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고 누가 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성추행 같은 범죄가 진행 중이고 그런데 한 20년 정도가 지나서 30대 초반에 작중화자의 시선으로 그걸 회고를 하는데 이상한 뉘앙스로 소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뭐지? 하면서 계속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상한 뉘앙스로 소설하고 있다 참 엠매모호하지만 적절한 표현이군요 그것 말고는 더 적합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이제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읽기 시작하면 약간 청소년 성장 소설인가? 이러고 읽다가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불량 청소년들이 뭔가 이렇게 거칠게 하다가 인생의 본질을 깨달아가는 이런 이야기인가? 하다가 학폭이 메인이 되는 소설인가? 이러고 보다가 처음에 한 20쪽, 30쪽까지는 어떤 느낌의 소설이냐면 약간 그 뭐죠? 은희경 작가의 성장 새우 선물?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더 매운맛 새우의 선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거기까지만 읽다 보면은 그래서 좀 대바라지고 그리고 뭔가 집안에서의 그런 뭐 황량하고 배려받지 못하고 약간의 그런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가 또 학교에 가서도 그 학교 안에서의 위계질서라든가 그 10대들 사이의 그런 그 날것의 그런 폭력의 상태에 또 노출이 되면서 여기서 어떻게든 내가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버무려지면서 뭔가 소설이 전개가 되려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차장님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거의 다른 소설 같죠 뭐야 이 얇은 소설에서 이렇게 흘러가면 이제 앞으로 어쩌자는 거지? 근데 뭐 또 그게 충분히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이고 충분히가 아니라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읽으면서는 또 뭐 약간 불쾌하고 그리고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지만은 이제 작가가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궁금해지고 실제로 작중하자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지기 때문에 계속 읽게 하는 소설이죠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으면 일단은 막 몰입감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스가 독특해요 거침이 없어요 자기의 심리와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보고 막 얘기를 하는데 세상을 다 잘못 보거나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너 꿀밤을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줄 법한데 막 얘기를 자기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근데 차장과의 관계 전에도 전에도 친구들과의 사이도 그렇고 친구들과의 사이에서도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옆에서 이제 그 좀 성숙한 어른들이 잘 멘토링을 해줬으면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법한 일들을 과감하게 뛰어들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만으로도 독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어쩌려고 이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될 텐데 거기서 이제 그 차장님이라는 존재를 만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많은 작가들이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 같은데 더 바른 소리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얘기 올바른 이야기를 소설 안에서 하고자 하잖아요 그게 어떤 주제의식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는 욕망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바른 얘기를 끝까지 사실은 정말 마지막에 어떤 한 해 플러스를 얹힘으로서 했지만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게 장진영 작가가 갖고 있는 되게 큰 미덕 중에 하나고 그게 사람들을 계속해서 의문상 대빠뜨리는데 사실 취미는 사생할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어딘가 삐뚤어지죠 어느 한 핀트가 나가서 계속 잘못된 길 혹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교정해주고 싶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데 그게 끝까지 교정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교정될 수 있을 법한 서사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게 등장하지만 그게 주인공한테 별로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처음에 이 14살 때 품었던 생각이 사실 지금 30살에도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공백으로 두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이야기는 처음에는 교정받지 못해서 그랬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바뀔 수 없으면 거짓 스스로를 속여야 되잖아요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없다면 그 상황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소평론가가 나쁜 대본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약간 트라우마가 어떤 식으로 한 인간에게 계속 그 사람을 압도하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거는 성장소설일 수도 있지만 트라우마에 대한 소설일 수도 있는 거고 한 시절에 폭력에 노출된 한 시절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하게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소평론가도 나쁜 대본이라는 표현을 썼고 강화길 작가는 능란하게 사실관계를 뒤집는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두 개의 표현은 지금 묘사된 이 이야기가 팩트가 아닐 수도 있다 약간 기억이 왜곡된 것으로 읽힌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런 일들은 있었겠지만 그 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과 무관하게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계속 생각을 했을 가능성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나를 조금 더 지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소평론가나 강화길 작가님께서 별로 솔직하게 표사의 추천사를 쓰시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저는 오히려 솔직한 뉘앙스는 그냥 강화길 작가님의 마지막 문장인데 나는 치치림의 목소리에 속수무책으로 이끌렸고 책장을 다 덮은 순간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다 굉장하네 이게 저는 이 작품에 대한 솔직한 평이지 그 앞에 이소평론가님이나 강화길 작가님께서 덧붙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윤리관이나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올바름의 시선 같은 것들을 고려하고서 좀 해석을 해준 게 아닌가 지금 YG는 하다 하다가 이제 추천사까지 표사까지 공격을 굉장하네라는 표현은 책에 여러 번 나오는 좋은 표현이라서 추천사에도 이렇게 쓰신 거고요 너무 감각적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왜곡되지 않고 거의 사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것도 한편에 있죠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중반까지 거의 종반까지도 독자들이 작중하자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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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마지막에 본인이 믿었던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 임팩트 있게 묘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제목과도 연결이 되고 치치림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꿰뚫는 중요한 키워드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작가가 스스로 약간 정리하고 수습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수습을 했죠 네 수습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끝까지 읽고 나면 독자들이 약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굉장하네라고 하게끔 하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월요일날 저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무튼 뭐 설정 그 다음에 뭐 묘사 줄거리 엔딩 다 전반적으로 약간 혼란스럽고 어라 어라 이러면서 이제 읽게 되는 읽기 어려운 소설은 진짜 아니잖아요 읽기 어렵진 않죠 완전히 읽기 어려운 소설 아니고 진짜 농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단숨에 특별히 아주 경력 많은 해녀가 아니더라도 단숨에 읽을 수 있는 소설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책을 소개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냥 저는 정보 없이 읽었을 때 사실 소설 읽는 재미 측면에서는 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직접 대면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듣고 나면은 이 책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인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소설에 몰입하는데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긴 해요 지금 막 소개를 하면서도 저는 그 장진영 작가 소설 지금 두 번째 읽는 거거든요 소설집은 아직 못 읽었고 취미는 사생활 읽고 치치새가 사는 숲 읽었는데 평론가랑 우리랑 별로 다를 게 없네 똑같은죠 우리도 두 번째인데 전방위 공격을 하시네요 컨디션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언짢으신 일이 있으신지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제목 왜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라는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제목 짓는 감각 같은 게 좀 남달라요 아 제목 다 지어온 거예요? 취미는 사생활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치치새가 사는 숲도 작가가 지었는데 이게 어떤 힘이 있냐면 제목이 뭔가 근사하고 감각적이야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게 소설 내용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해요 그래서 여러 요소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장진영 작가는 얘기를 다 던져요 던지는데 그게 이 이야기를 그냥 어떤 가볍게 짧게 요약할 수 없는 뭔가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제목을 치치새가 사는 숲으로 해서 시간은 많이 흘러서 지금 그 과거를 모두 다 서술하고 회고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치치새가 사는 숲이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고 나오지 않았던 그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심층의 이야기는 아직 하고 있지 않고 그건 읽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뭔가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는 힘이 굉장한데 저는 이런 작가가 약간 비평가들을 좀 두렵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소설 전개 속도가 진짜 빠르고 장면을 전환하거나 시점이 이동하거나 하는 게 전통적인 소설의 문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대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을 소설 읽으면서 사실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이거를 읽고 전 장진영을 읽으면 아 이게 영상 문법으로 소설이 쓰인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실제로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같은 생각도 들고 이제 나이로도 디스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힘드네요 제가 700회 넘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소설을 오래 쓰기보다는 뭔가 본능적으로 뭔가를 쓰고 그래서 이야기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감각도 좀 다르고 그런 작가가 보여주는 좀 다른 세계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취미는 사생활 때도 그랬고 이 치치새가 사는 숲도 그렇고 약간 원숙한 작가가 좀 할 거 다 해본 다음에 나만의 스타일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 스타일대로 그냥 소설을 툭툭툭 던지는 거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저는 취미는 사생활 같은 경우는 너무 한국사의 맥락이 좀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국어로 번역이 되었을 때 그 맥락을 모르면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외국 독자들한테 다가가기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치치새가 사는 숲 같은 경우는 뜻밖에도 한국에서는 별로 아직까지는 한 달밖에 나오지 않은 시점이지만 독자로부터 그리고 평단으로부터 아니면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았는데 만약에 굉장히 감각 있는 번역가가 이 장진영 작가의 문체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툭툭 내뱉는 이런 문체를 살려가지고 외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영미권 같은 데 내놓았을 때는 굉장히 새로운 감성의 작가다 주로 많이 쓰는 표현 있잖아요 외국에서 놀라운 데뷔 소설 놀라운 데뷔작 그런 식으로 저는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이 길이에도 굉장히 부합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물론 노멀피플이 저는 생각이 났는데 노멀피플도 그것도 약간 신세대 정서를 대변하는 그런 놀라운 신인의 등장 이런 식으로 평가받는 작가가 써낸 거잖아요 근데 약간 비슷해요 보면 그 계급의 문제라던가 폭력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남녀간의 관계에 대해서 약간 뒤틀어지거나 이런 내용들 같은 것들이 그 소설에서도 드러나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받으면서 평단에 좋은 평가를 받고 독자들로부터도 많은 호응을 얻었잖아요 저는 장진영 작가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다가가면 그런 식으로 읽힐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소설의 물리적 분량으로 보면 사실 가족의 이야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많지는 않고 배경으로 등장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굳이 빌런을 이야기를 하자면 가족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이나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안 했지만 이게 이중폭력인데 삼중폭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왜 이게 막 다차원적인 폭력이라면 가족이 본인한테 억압을 하고 있는데 그 가족이 억압을 하는 과정에서 숨겨진 폭력이 날고새 폭력이 맨 뒷부분에 드러나잖아요 그거를 보고도 독자들은 깜짝 놀라죠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표면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사실 그걸 만약에 상처가 됐거나 혹은 트라우마가 됐다면 그걸 트라우마로 되게 한 건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드러나는 과정의 폭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첫 부분에서 이게 이 작가가 굉장히 똑똑한 작가라고 영리한 작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사소하게 그냥 웃자고 던지는 에피소드 같은 장면들이나 등장인물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 앞부분에 나오는데 삼촌의 식당 창업할 때 생리가 터졌던 이야기 그리고 그걸 어머니가 세심하게 배려해 주기보다는 약간 공개적으로 망신거리가 되게끔 했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약간 긴장을 이완시키기 위한 장치로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나중에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암시였다라는 게 또 드러나죠 아무튼 참 독특하고 읽으면서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는데 읽고 난 여우는 오래 남는 거 이런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니까 팩트는 아니지만 작가들이 읽고 약간 이렇게 서늘해지는 그런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사람이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진 않지만 어? 뭐지? 하는 그런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무서운 신의인 것 같아요 제가 장담커인데 3년 안에 장진영 작가 되게 뜰 것 같고 책걸상이 발견한 신인이 됩니다 두 작품이나 했으니까 네 책걸상이 발견한 아니 이 정도로 높이 이렇게 평가해 주면서 막 이렇게 어필한 그게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최초죠 장진영 작가 다음 책 나오면 또 일단 무조건 봅니까? 저는 볼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어떻게 변해갈지 노멀피플 작가 셀리루니 셀리루니 신작 최근에 한국 번역판 나왔던데 그거 볼 겁니까? 저는 지금 보려고 지금 찜해둔 상태예요 노멀피플보다 한 두 배더라고요 분량이 두껍더라고요 네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장진영 작가 다음 작품 장편 나오면 저도 일단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음 작품은 분량도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최소한 취미는 사생활 정도는 좀 써줬으면 좋겠다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훨씬 짧죠 훨씬 짧아요? 워낙 체감하기에는 이게 좀 짧고 그리고 근데 또 분량을 길게 써달라고 요청했더니 막 또 제수사처럼 쓰지는 마시고 천 페이지 쓰고 이러면 그러지 마세요 제가 딱 정해드리지만 400쪽을 넘기지 말자 여기 장강영 작가 제수사가 갑자기 등장했는데 그러지는 마시고 그냥 한 400쪽 정도 지금 오늘 왜 그러냐 오늘 장강영 디스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폭주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장강영 작가를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장강영 작가가 이 방송은 안 듣겠지? 몇 주 후에 우리 오거든요 만나거든요 그때 내가 고자질 해야지 장강영 작가님 그 HGA는 들으실 수 있으니까 HGA님 혹시 들으셨으면 이루지 마시고 방송 상황이 하시네요 그나저나 저 언제나 한 시즌의 시작은 장강영과 함께 하기로 했는데 다음 시즌 첫 방송에 장작가 나와요? 이미 그것도 섭외 끝났죠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그때 또 책이 나오나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신간이 나오지는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어쨌든 약속은 잡았습니다 장강영 작가가 최근 1년간 읽은 최고의 책 이런 거 몇 개 던져도 되고 아니 그리고 또 책걸상에서 소개를 하긴 했지만 장강영 작가가 직접 소개를 하지 않은 또 본인의 책들이 또 계속 나왔었잖아요 올해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이라든지 우리 방송 했잖아요 방송은 다 했지만 아 그 얘기를 물어봐도 된다 그런 이야기들 포함해서 그리고 또 지금 굉장히 멋진 SF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좀 듣고 네 제가 또 그 SF를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정보도 있고 재미도 있고 힐링까지 주는 또 그 책에 또 장강영 작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넣었어요 또 한 꼭지로 전반적으로 오늘은 자기를 띄우거나 남들을 디스하거나 보니까 YG는 지금 본인 얘기할 때만 되게 신나 눈이 막 빛나 아니 그러니까 그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 될 것 같아서 정보도 있고 재미도 있고 힐링도 주는 정보, 재미, 힐링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정보, 재미, 힐링 정보, 재미, 힐링 이번 주에는 장진영의 치치새가 사는 숲 그리고 다음 시즌 펀딩 관련 얘기로 일주일을 보내봤습니다 네 12월 11일부터 펀딩이 시작이 되고요 아 이번에 좀 짧게 합니다 펀딩 기간이 한 보름밖에 안 됩니다 3주 아니고 2주고요 12월 26일까지 26일까지 크리스마스 무렵에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독지가들이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크리스마스 무렵이면 이제 결판이 나죠 그리고 제가 장강영 작가님한테 섭외를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다 이제 일정이랑 다 나간이 나면은 픽스가 됐는데 취소하겠다 펀딩 실패되면은 쿨하게 취소할 수도 있다 양해도 구했고요 오늘 제껄상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